2024학년도 대학 입학 정시모집 원서 접수가 오늘 시작됐습니다. 4년제 일반 대학은 오는 6일까지 가나다 군별로 1개씩 최대 3차례 지원할 수 있고, 전문대학은 지원 횟수 제한 없이 오는 15일까지 진행됩니다. 전문가들은 올해 자연계 수험생들의 입문계 교차 지원이 예상되는 만큼 원서 접수 당일 경쟁률과 수시 모집에서 2월된 충원 비율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. 또 대학과 학과를 안정과 적정, 상향 지원으로 구분해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.